안녕하세요. CJ제일제당의 뉴프론티어라고 사내벤처 육성하고 벤처투자 담당하고 있는 김석규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왜 처음일까 이런 자책감도 많이 들고 원망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어제 네트워킹 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아침에 잠을 좀 깨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년도에 강릉에서 했던 스탠컨에 처음 참석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스타트업 신들의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아 정말 좋은 곳이구나 를 느끼면서 나중에 이제 저희 회사도 언젠가는 저 무대에서 한번 발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그 대상이 제가 될 줄은 몰랐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비빔밥하고 불고기 한국 K푸드의 1.0 세대를 대표하는 음식이고 사실 이 두 이미지만 보시면 왠지 한식당 K푸드라고 하면 한식당 같은 곳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극에서 나오는 이런 밥상 같은 것들을 먹어야 될 것 같이 되게 이제 좀 복잡하고 또 전통적이고 또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음식의 대표적인 이미지로서 한식이 이제 1.0 세대에서는 자리 잡았었는데요. 이제 K푸드의 저희 표현으로는 2.0 세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 보시는 여러가지 이런 제품들은 되게 트렌디하고 젊고 간단하고 간편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한국 K푸드로 이렇게 많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K컨텐츠나 K팝 같이 이제 그런 이제 문화적인 접근으로 전세계에 퍼졌고 그거를 소비하던 소비층들이 아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떤 걸 먹을지 어떤 걸로 꾸밀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자연스레 K푸드랑 K뷰티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지금 시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K팝이나 K컨텐츠가 제시했던 트렌디함, 젊음 이런 것들이 자연스레 K푸드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푸드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좀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주변에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K푸드가 트렌디한 대세가 될 수 있다고 답을 하셔서 채찌피티에 물어봤는데요. 다섯 가지의 어떤 결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을 했는데 이제 건강한 이미지, 독특한 맛과 다양한 요리법 그리고 한류의 영향,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과 접근성 현재의 가능성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한국 음식만큼 사실 제한된 재료로 다양한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 소비자에게 만족을 막 느낄 만한 이제 음식은 또 드물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의 이제 각 고유의 어떤 K팝이라든지 K드라마 컨텐츠 같은 문화가 OTT나 SNS같이 글로벌로 빨리 퍼질 수 있는 플랫폼을 타면서 이제 한국 문화가 확산되고 그것들이 이제 한국 음식까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48% 40% 58 이게 이제 의미하는 숫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사실 이건 CJ제일재당 식품사업부에 글로벌 매출 비중이 현재 48%고요.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글로벌 매출이 지난 5개 년 동안 매년 얼마씩 성장했는지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판매 거점의 숫자가 58개입니다. 사실은 회사 자랑하려고 가지고 온 숫자는 아니고 그만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컨셉적인 한국 K푸드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실제 사업의 비즈니스 결과로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사실은 고객들이 실제 K푸드를 직접 소비하고 경험하고 하고자 하는 니즈는 글로벌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CJ제일재당은 이제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네 가지 관점의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을 해외 고객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고 그 국가마다에 맞는 유통 거점이라든지 생산 거점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저희의 어떤 한식을 좀 재 모디파이 한다는 형태의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비비고라는 강한 큰 브랜드도 운영하지만 각각 현지에 맞는 브랜드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이 대형화될 수 있는 핵심 품목들을 정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는 게 저희의 전략이고 지금 만두는 이제 거의 1조에 가까운 매출을 잃을 만큼 거대한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K-스트릿 푸드라고 해서 저희 소위 말하는 분식을 이제 후발주자로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말씀드릴 오픈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글로벌이 풀고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로 저희 해외 비중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리기 위해서 드라이브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대기업이 이제 모든 걸 소유하고 모든 걸 다 직접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글로벌은 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생태계가 얼마나 크냐 이제 대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인프라나 인적 자원 역량이 그리고 오래 쌓여진 노하우와 스타트업의 어떤 빠른 결정 그 다음에 에자이람이 사실은 잘 융화가 된다면 저는 이제 강력한 사업 모델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글로벌이 풀 때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거를 사실 풀어낼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 조직 분들도 가운데 이제 어찌 보면 왼쪽은 회사 오른쪽은 스타트업에 껴서 사실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원인을 좀 보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는 마인드셋을 가질지 고민했습니다. 대기업은 이제 1년 단위로 회사가 운영되다 보니까 조직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1년의 목표가 되게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은 어느 목표 지향점을 정하면 그게 빠르게 해야 되긴 하지만 기간에 따라서 사실은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간을 맞추는 작업이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대기업은 항상 대형화, 큰 거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스타트업은 되게 뾰족한 부분을 찔러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지향하는 타겟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기술에 대한 유출이라든지 서로 이제 100% 믿지 못하는 신뢰관계를 문제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사실은 이해관계를 풀지 않으면 사실 협력은 좀 어려운 구조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세 가지를 명심하고 이제 글로벌로 오픈이노베이션을 할 때 어떤 파트너십, 그 다음에 미래 탐색, 도전하는 문화 관점에서 좀 풀어가고 있고 그 사례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습할 때는 딱 10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8분 정도 돼서 좀 여유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팩워터 브랜드라는 영국 스타트업입니다. 이 스타트업은 이제 버추얼 F&B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본인들이 키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식당들의 소유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들이 남는 잉여 공간과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배달 전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 유럽에 진출한 지 시간은 좀 됐지만 영국 쪽에는 저희가 프레전시가 없어서 저희도 이제 고민이던 찰나에 저희는 사실 저희의 브랜드, 비비고라는 브랜드를 좀 인지시키고 싶지만 사실 식문화라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식을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 가공식품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집에서 해먹는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같이 이제 외식을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프랜차이즈가 없는 상태에서는 한식을 고객들에게 주입시키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니즈가 있는 상황에서 팩워터는 사실 최근에 뜨는 이제 K푸드를 조금 더 브랜드화하고 싶은데 레시피도 모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한식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공급받기도 힘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서로의 사실 니즈가 잘 부합해서 저희가 팩워터에게 그 한식 관련된 메뉴도 같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의 뭐 만두라든지 요런 이제 식자재들도 공급해주면서 같이 이제 브랜드 빌딩을 비비고 투고라는 걸 하게 되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팩워터를 활용해서 저희 비비고도 알리고 이제 요런 K푸드 확산을 좀 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운영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클리브랜드 키친이라는 미국 냉장 발효 식품 제조업체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김치랑 크라우트랑 피클 요거 세 개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이제 저희도 미국에서 김치 사업을 하고 있고 이 클리브랜드도 하고 있어서 사실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클리브랜드 키친은 저희는 이제 완전 동양식 그러다 보니까 한인마트나 이런 쪽으로 저희는 주로 납품이 되고 클리브랜드 키친은 이제 미국인들이 손쉽게 좀 더 접할 수 있는 형태의 김치를 제공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라서 현재 클리브랜드 키친은 한 3년 만에 이제 메인스트림 안에서 탑티어의 시장지위를 확보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저희의 저희는 사실은 그들하고 경쟁도 하지만 그들로부터도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전략적 투자를 좀 확대하려는 생각이 있고 현재도 이제 한 두 자릿수의 유의미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하고 어떤 관계를 좀 더 만들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저희 내부적으로 이 투자의 의미는 항상 이제 김치라고 하면 한국의 기업이 가장 잘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완전 대표적인 품목임에도 미국의 현지 경영인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시장을 먼저 알고 풀어나간 방식이 오히려 더 빨리 풀렸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사실 인지시키면서 우리가 정답이 아니구나를 스스로 좀 알게 하게 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들하고 어떻게 확대할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품은 저희도 이제 저희가 모든 기술을 다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미래 대체 해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래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을 일부 투자를 해놓고 계속 탐색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투자가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좀 내부적으로 챌린지를 많이 받는 게 투자해서 뭐 했냐 뭐 할 거냐 이런 거에 사실 답을 좀 하기가 어려운 게 이들도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협력은 좀 어렵지만 아 이런 트렌드들을 가 있구나 대체 단백, 대체 소재에서는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 R&D 쪽에 인사이트를 주면서 같이 조금 개발할 수 있는 것 또는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이노백이라고 해서 사내벤처 프로그램이 있는데 백이라고 해서 사실 백일이 집중은 되지만 지금 일기들은 거의 2년 반 정도 지금 사내벤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매출도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고 뭐 국내외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스낵이라든지 시즈닝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잘 안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해외 진출을 해보고 시장을 좀 먼저 탭핑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 사내벤처의 해외 진출의 가장 큰 의미는 저희가 이거 해보니까 이제 유통사도 이제 다 개인적으로 컨택하고 OEM초도 다 확보하고 하면서 국내 식품 스타트업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게 정말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겠구나를 저희도 사실 느끼고 있고 그래서 훗날 나중에 국내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협력하게 되면 그들한테 이런 이런 저희의 노하우들을 좀 쉐어할 수 있고 같이 고민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애석하게도 앞에 쭉 말씀드린 사례에 국내 스타트업하고 해외를 같이 나간 사례가 없는데요 저는 이제 국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식품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하고 빠른 실행력하고 그다음에 그런 뭐 저희가 보지 못하는 기술 그리고 고객 관점에서의 빠른 브랜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나 경험이나 자본이 그들하고 잘 믹스되면 국내 식품 스타트업을 해외로 진출시켜주고 저희도 같이 이익을 쉐어하면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산하며 K-푸드를 글로벌리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많은 관계자분들이 좋은 국내 스타트업 식품 스타트업을 저희한테 소개시켜주시면 저희가 같이 잘 커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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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한글자막 by 한효정